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된 시장군수들이 인수위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 김명기 횡성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당선인은 인수위를 이끌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인수위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주 인수위 활동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내외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무원으로 간주돼 직권남용과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